안녕! 저는 아까 1채에서 이거 키링 하나를 넣는 영상을 하나 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대상에 포카 고르십니다 포카를 고르십시다 그것도 주는 거예요? 두 장을 줘야 되는데 이거 두 장을 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이온 제가 갖도록 할게요 하은이가 더 예쁜데요 자 탐물로 넣는 제가 1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라면 이걸 넣어주세요 야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 일단은 뭘로 꾸며줄게요 아! 반박이 하나만 쓸게요 친구 4개면 너무 많으니까 아이온 너무 예뻐요 아 그리고 제가 친구한테 받은 게 있는데 친구한테 받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필통이 있는데 그걸 3채에 갖고 오기 이거 왜 이렇게 못 뜨죠? 펌팡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뜬나요? 뭐하는 거예요? 뭐하는 거예요 이거는? 이거 풍밥으로 떼고 있는데 아 이거 한번만 떼주세요 제가 이거를 떼습니다 아빠한테 도움받아 자 이제 원래 볼리가 돼? 네네 아 제가 포카에다 붙일 뻔했어요 탐로더에 정 가운데 네 오 솜웃 오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귀여우잖아 오 오 오 오 오 그거 붙인 거야?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우! 반사된다 자 그러면 반사됐어요 오우! 신경하네 이쁘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 이 토카를 넣어주고 그 카드를 넣어주는거에요? 원래 이게 부관하는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덤이란 말이에요 덤이고 옘포카 따로 넣어야되요 그러니까 저는 따로 이분 이분 마무리 할까요? 시간이 다 되가는데 몇분이요? 3분 4분 5분 5분 60초에 끝나겠어 응 시나무로 시나무로 줄게 엄청 많이 쌓여있네요 네 시나무로 시나무로니까 이건 빠질 수 없겠죠 시나무로 텅텅푸린 텅텅푸린 음 천 천 천 천 천 천 쿠룡이 제 1위가 쿠킹이에요 하은이는 유튜브 몇만됐음 좋겠어요? 저는 될수있으면 300만 될수있으면 200만 될수있으면 100만 꿈은 큰게 좋아요 화이팅! 꿈은 큰 게 좋아요. 자, 그리고 일단은 이거 친구가 선물이라고 넣어줬는데 이거를 이거 슬립이거든요? 슬립이 없는 것 같아서 넣어주겠습니다. 이게 사실은 이것도 친구가 이거 친구 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. 스티커주고 내가 스티커 이렇게 하고 원래 슬립이 이렇게 해요. 좋아요 구독 한번 할까요? 2부 마무리? 잠깐만요. 5분 다 됐어요. 이게 안 맞아요. 안 맞는데? 꾸미기로 가능할 것 같아. 자, 그럼 3부에 가자고. 네. 가짜고. 고맙습니다.